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기업이 해외 합병 합작 투자 때 정부 승인을 받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이달 8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야당이 반대로 계류됐습니다. 개정의 명분은 국가 핵심 기술 보호인데 대부분 조항이 기업 활동을 통제한다는 강제적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기업에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여부 판정을 강제하고 다수 법 조항에 강제성 조건을 붙인 데다가 인수합병 등 기업 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사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시장 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그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외국인과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 기술 유출 방지에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인해 산업부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부가 법무부 장관에게 판결나지 않은 기소 내용까지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핵심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이란 겁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게 피의사실 공표 등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면책을 준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신고 행위 자체가 기민인데 이 과정에서 기민이 새는 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산업계 의견 수렴이 없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세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첩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델리TV 문다혜입니다.